당신이 오늘 무백을 데려가시니 그 또한 까닭이 있겠습니다 무백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발 이러면 사야야 이나이신기랑 아스달 총군장이랑 배내버시잖아 바뀐 거 아닐까 이나이신기가 사라진 게 알려지면 바로 연합은 끝입니다 자 이제 빨리 돌아가야 돼 다들 얼마나 불안해한지 몰라 들킨 거 아냐? 사야야 이러지 마 그만해 응 suiv 을